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있습니다. 3년 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테러로 숨진 미군 13명이 묻힌 묘역입니다.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행사를 촬영하는 트럼프 캠프 인사를 묘지 직원이 제지했고 트럼프 측 인사가 묘지 직원을 밀치고 폭언까지 했다는 겁니다. 묘지 내 정치 행사는 연방법에 금지돼 있습니다. 해리스 부통령 측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사자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고 허가받은 촬영이었다며 몸싸움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미 육군은 묘지 직원이 부당하게 공격당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. 정치 논란에는 관여하지 않는 미군이 성명을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. 군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트럼프가 또다시 군심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SBS 표은구입니다.